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진중권 전 교수가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등 관련해 박지엄 위원장의 흥미있는 평가와 진단을 내렸다. 그는 11일 SNS에 박 위원장이 어차피 문임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조국의 강에 빠져 그 문이마저 강물에 지워진 듯 이란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지난 9일 한동훈의 내로남불 정말 놀랍다. 이준석 대표 내로남불 그 자체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며 다소 격앙된 발언을 냈다. 첫째는 제가 가장 분노하는 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숙대밭으로 만든 수사 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드는 가짜 스펙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민이 누린 아빠 찬스는 내로남불이고 한 후보자 딸이 누린 아빠 찬스는 공정한 경쟁인가 아무 말 못하는 이 대표 모습이다. 조국과 조민을 옹호하는 발언이지만 박 위원장 말이 맞다면 조국 가족이나 한 후보자 가족 모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다. 50보 100보란 뜻이다. 진 전 교수는 박 위원장이 조국의 강에 빠졌다는 표현을 썼지만 6.1지방선거라는 거대한 기류에 휩쓸려 쇄신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불꽃정의의 상징인 박 위원장이 6.1지방선거 공천 논란을 기점으로 철험의 중심의 윤호중 체제의 강경 목소리에 묻혀진 전 교수 지적대로 문희만 비대위원장이었다는 말이 시에 적절하다. 본시 비대위원장 조건인 차별금지법은 불꽃엔 범방 추적이 출발이었고 디지털성범죄 근절특별위원장으로 민주당에 합류했던 배경은 2030여 성들을 대변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더 목소리를 내고 싶은 이유였다. 안희정 우거돈 박원순 등의 성추행사건에 2020년 7월 우리사회는 지도층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는 박완주의 원이 보좌관 성추행으로 12일 제명을 당했다. 민주당 김원희의 원실 근무 여성이 지난 1월 성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 김해원은 피해자 보호와 마침표 처벌을 위해 마침표 협조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변호사 통해서 경찰하고 마침표 해보라 그래라는 대화가 폭로되었다. 그의 비서관이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고 피해 신고가 배신인지 모르겠다 등 2차가에 당했다며 경찰과 당에 신고했다. 김해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글을 올렸다. 글래 최강욱의 원예 짤짤이 논란도 있어 보좌관들이 집단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성 지지자들이 문자폭탄 등 2차가에 로 관계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다. 배신자 프레임 등 운동권 문화도 끼어 성추행 비리나 비위가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로 되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실망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신현영 대변인은 2차 가해가 새롭게 제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윤호중 위원장과 박지연 위원장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냈다. 변명의 여지도 마침표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는 윤호중 위원장 입장보다는 기회 있을 때마다 차별금지법 근간인 젠더폭력의 성추행 비리나 비위를 뿌리 뽑겠다는 박 위원장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를 성비의 제보와 조사징계를 이어가겠다는 박 위원장 입장이 그의 불꽃정의로 이어져 본래 모습을 찾기 바란다.